1. 연애 쬐왜 우리 연애 엄청 오래 했잖아 응 이제 결혼할 때 됐잖아 응 결혼하자 응 진짜? 결혼하자 부럽하자 하는 거 나한테? 이제 하자 지겹다 이런 연애생활 이제 하자 사실 나도 조금 싫어 너도 그렇게 말하면 내가 특별해 줄게 진짜? 어 그럼 지금 가자 겨우하러 저장 생겨러 가? 어 가자 우리 친구가 너 갈 거야? 가자! 뭐야? 거짓말이야! 너 지금 장사하니? 그래 아직 저축도 해야 되고 연애생활 즐겁긴 하잖아 어? 이거 뭐 줬어? 장난하고 싶다 결혼하면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거야? 결혼하면 일단은 집 들어간다 집 들어가자마자 발 닦아주고 손 닦아주고 밥도 해주고 밥 갖다주고 씻겨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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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씻겨준다고? 뭐야? 그냥 너무 가있지 않았는데 그게 또 거기서 멈추고 그러네 부끄럽게 씻겨주는 게 뭔데? 아니 그냥 이거 얼굴이랑 이렇게 닦아준다고 화장 지워주고 그리고 밤에 잠도 자고 장어 먹고 아 아 아 나는 연애하기 전에 많은 것들을 즐기고 그 다음에 연애를 하는 거 아니 결혼을 하고 싶어 연애는 두 번 하고 싶구나 아니 나랑만 하고 싶은 거 같지 당연하지 여부많은 남자 멋있다 오 그래? 우리 신혼여행 어디로 갈래? 아니 지금 결혼도 안 했네 결혼하면 신혼여행 어디 가고 싶어? 나? 어 몰라 갑자기 물어보니까 민은아가 누구 난 거기 뭐야 거기 모의토로 가서 몰디바고 거기 가서 난 허니문 난 허니문 난 허니문 난 허니문 왜 따라해 아니 갑자기 왜 콕콕 들어와 근데 나는 결혼하면 약간 걱정되는 게 너무 많아 뭔데? 쭈이 지금부터 벌써 딸바보 예약해놨잖아 응 나보다 딸을 더 좋아하고 관심 가지고 나는 막 아줌마! 이러면서 막 지낼까? 아니야 나는 결혼해도 딸이 있어도 내 여자는 부분밖에 없어 아무리 자식이 딸이어도 이게 자식이지 내 여자는 따로 있잖아 그럼 만약에 딸이 아빠 이거 사줬어 하면서 귀엽게 막 아장아장 걸으면서 쫄르면 어떻게 할 거야 사줘야지 내가 만약에 절대 사주지 마 쭈음 이러면 애기 엄청 나쁘게 빠지는 지은이구나 내 엽떡을 사줄게 여보 엽떡 없어 조금 있을 거냐 없어 여보 엽떡 안 줘 아니 애기 장난감 살 돈 정도 있을 거냐 애기가 이거 가지고 집에서 논다는데 사줘야지 엄청 많이 사줬어 이미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 아빠한테 아빠 엄마 이러면 사줄게 안 돼 이러면 내가 엄마 말 듣지마 이러면 아빠 말만 들어도 엄마 이겨 나 좀 나 안 찍어 아니야 장난이야 이익 나 사줄게 나 뭐 마주